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들이는 시간이죠.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노명종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이라는 말과 기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최근 뉴스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보유 여부가 산업의 밸류체인뿐 아니라 국가가 난보 구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제가 반도체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라든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전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를 꼽는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그리고 TSMC의 대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에서 삼성전자 공장을 제일 먼저 찾기도 하고 또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직접 찾기도 했죠. 또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대응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반도체 기술 패권이 국가 핵심이 직결된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야말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는 더 중요한 국가 생존, 안보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기술 선정과 육성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에 최근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인데요. 반도체와 과학이라는 말처럼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0가지 과학기술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5년간 300조에 가까운 예산 투자라든지 백악관이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역시 경제안보법을 제정한다든지 7대 기술, 8대 전략 산업을 선정한다든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국가 전략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네, 저희 과기정통부와 또 민간 전문가부들이 함께 기술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공급망 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의 안보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기술, 성장 잠재력이 높고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첨단 무기 체계에 적용된다든지 안보적 가치가 높은 기술,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 이슈라든지, 박사 말씀들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에 대한 포함된 신흥기술협력 합의 등 국내 정책환경 변화도 반영해서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까지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하나도 빠뜨릴 게 없이 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가 생존을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할 기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와닿으시면 대표적인 예시로 반도체와 우주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미래산업 전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이자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박대한 중요성을 지닌 안보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기술은 오늘 나사의 소행성 충돌 실험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고 최근 단우리, 노리호 발사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민군 겸용 가능성이라든지 또 선진국의 엄격한 기술 통제로 자력개발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산업의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외교, 안보, 통합적인 국익관점에서 저희가 대략 10여 개의 기술을 전략기술로 선정할 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또 소부장 등등 핵심 기술이 따로따로 있듯이 분야별로 저희가 3개에서 5개 내외의 중점 기술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반도체와 우주기술을 우리나라가 꼭 확보해야 할 기술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많은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기술 분야별 전략 로드맵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기술 분야별로 중요한 중점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5에서 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도출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해서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기술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략기술이라는 표현에 맞게 대체불가한 기술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 창출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국가대표 연구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민간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 그리고 투자, 제도적 지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교 안보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개발뿐 아니라 핵심 인재 양성, 국제협력, 또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안들이 우리나라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전략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흔히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연구실에서 연구자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연구하는 모습만 상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략기술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동맹, 협력, 또 경쟁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기술성장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 생존이 걸려있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노명종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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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